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원장의 판비안TV의 박판두기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이주 대책 공급한도 초과와 생활기본시설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년 21425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부전제 확인 청구고요. 원고는 이주자 분양계약자입니다. 이주 대책 대상자인데 이 사람이 분양계약을 한 거죠. 그리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한성돼서 일부 주택공사가 이긴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들은 주택사업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은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업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 공급규모는 1필지당 265제곱미터로 공고가 됐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사이에 260제곱미터를 초과한 규모의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큰 평수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원고들이나 분양가격을 선정을 했는데 이 선정을 할 때 토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철지비용을 제외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피고는 32번 교통광장시설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주 대책 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265제곱미터의 분양 제곱미터를 이주자 대책자에게는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5제곱미터 이하를 공급을 하게 되면 분양 대금을 하는데 일반 분양자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 분양자하고는 달리 그 대금 중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비용은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업자가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 대책자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제외한 금액의 가액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이 금액을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 피고가 그중에서 교통광장시설, 교통광장시설은 생활기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포함을 시켜서 하니까 원고들이 이것도 생활기본시설이니까 이거는 제외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주자 택지 공급 규모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분양대금 산정을 할 때 265제곱미터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제외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광장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사업시행자는 이주 대책 대상자에 대해서 공급할 택지 및 주택의 내용을 정하면서 재량을 가진다. 그리고 공급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일반 수분양자에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양대금을 챙겨할 수 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265제곱미터까지는 생활기본시설을 빼야 되지만 그거 초과하는 예를 들어서 두 배라고 치죠. 두 배라고 하면 나머지 265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대금을 추구해서 따라서 생활기본시설 제외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양대금 산정에 대해서 이주 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주를 제외할 부분은 그 일반, 아까 265제곱미터에 대해서만 시설기본을 추가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포함시켜서 전체 대금을 산정하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65제곱미터 안에서도 이게 포함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265제곱미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기본시설을 빼야 되고 다만 광역교통시설은 분양대금을 포함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거 초과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이거 기반시설 부분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계산법을 원심하고는 다르다라고 해서 파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주 대책 대상자에 대해서는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에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2주 대책 대상자에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한도를 결정해서 재량을 가집니다. 재량이 이제 재량의 남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다음 부분이고 그 다음 공급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수무장과 같은 분양대금을 책정할 수 있다는 거고 도로 상하수도는 생활기본시설이지만 교통광장 등 광역교통시설은 그런 생활기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